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를 포함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똑같습니까? 유튜브 크레이크 말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포장님 유튜브 첫 곡이죠 세번째 도통곡입니다 어떻습니까? 보여드릴까요? 네 해보겠습니다 유재환 한 번 가겠습니다 제목으로 다수님 자 다시 3살로 하겠습니다 자 처음 유튜브 첫 곡입니다 추억을 생기니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와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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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ㄴ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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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마자 너는 아기 ㅇㄴ ㅇㄴㅇ ㅇㄴㅇ 왜 이따니까 지난 날 다시 온 지난달은 난 꿈임없이 영원히 앉은 날이 그리운 가득 안은 채 가버리지 않아 늦지 못한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아 미래를 비춰보니 하루하루 더 웃어보게 그날 날이 지난달 다시 온 걸 지낸 날 난 꿈임없이 영원히 앉은 날이 다시 온 가득 안은 채 가버리지 않아 날 잊지 못한 그 추억 속에 우리를 내 미래를 비춰보니 하루하루 더 웃어보게 그날 만나 잊지 않아 그날 날이 유재해 진한 날 84점 84점 머리 기운으로 지금 신나게 불렀습니다 이노래는 언제나 불러도 기분 좋네요 유튜브 첫 곡이라서 그런가 어떻습니까 머리? 여러분들의 답장, 답글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? 좀 커트를 많이 했습니다 머리에 힘이 없다고 모근이 약하고 가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좋은 기운 가겠습니다 팡팡! 건강하세요! 뭐하지요? 3곡 남았습니다 건강쿵팡! 화이팅! 자 오늘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 따뜻하게 보시고 보온 보온 하십시오 건강!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감기 걸리면 평상시보다 많이 먹으면 빨리 나는답니다 영양분을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면역력 온도가 낮아질수록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온도가 1도 올라가서 면역력이 6배인가 증가한답니다 그만큼 건강 보온을 잘 챙기십시오 팡팡!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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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